지름 2.5마이크로미터 이하, 커봐야 머리카락 두께의 20분의 1 수준인 초미세먼지. 워낙 입자가 작다 보니 사람 폐나 혈관으로 깊이 침투해 호흡기나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태양빛을 흡수하거나 반사해 기후변화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나뭇가지를 태워 초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실험실. 미래부의 국내 유일 초미세먼지 연구가 광주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연구사업이 시작된 이후 각종 배출원에 따라 초미세먼지 20여 종을 촬영해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초미세먼지의 구성성분과 유해성, 독성 등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성성분을 실시간으로 진단하는 기술 개발이 꼭 필요하고요. 실제 배출원에서 나오는 화학성분 프로파일과 비교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배출원별로 구성성분 프로파일이라든지 광주과학기술원 초미세먼지 사업단은 성능이 좋고 다시 쓸 수도 있는 초미세먼지 마스크와 이를 응용한 공기청정기 필터까지 개발했습니다. 사업단은 초미세먼지 예보에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형 예보모델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YTN 나윤호입니다. 한국형 예보모델 구축은